신용카드 정보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리연대 등은 서울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으로는 개인정보유출로 소송을 해도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보상받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라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서 이겨도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업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